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선 키보드의 탑5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편리하고 세련된 무선 키보드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5위는 로지텍 블루투스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K375S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호환 가능하며 편리한 스위칭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4위는 로지텍 MK295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입니다 키 입력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조용한 환경에서의 작업에 적합합니다 3위는 로지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MK235입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지닌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2위는 로지텍 블루투스 멀티 디바이스 키보드 K380입니다 여러 디바이스 간에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위는 로이체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입니다 키감이 좋고 마우스와의 세트 구성으로 일관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무선 키보드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